안녕하세요 무무입니다 지금 저는 양수역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동부 7고개를 가려고 해요 사실 오늘 동부 15고개를 갈 예정이었는데 제가 3일 전에 운이 좋게 잔여 백신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급하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간단하게 동부 7고개만 후딱 돌고 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새 헬멧이... 못보던 헬멧이 있네요 새 헬멧 잘 어울리네요 출발했습니다 오늘 일찍 시작해서 완전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저번주에 별바로 갔다가 너무 고생해서 오늘 퇴근하려고 했는데 눈이 좋게 백신을 맞아서 후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개 많이 끼는 날은 날씨가 대체로 좋더라구요 뭔가... 멋있다 criteria Täää Täää 수고했어요 터전 지나서 주셨다 가요 뒤에 차가 터전 지나서 찾으세요 땀이 많이 나네요 고구려 습기가 왜 이렇게 계속 차있지? 앞이 잘 안보이네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다 확실히 양수는 그러니까 더워지기 전에 이제는 세달을 해야되는 시기가 왔어요 오늘 컨디션이요 약간 근육통 좀 있고 미열이 어제 밤까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무리는 안 하려고요 아 그래도 되게 뭔가 백신을 맞았다는 거에 굉장히 뿌듯합니다 서울고기 길이 다시 깔렸어요 아직 다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스콘이 새로 깔렸습니다 길이 좋아졌어요 신박계가 안잡혀 잡아줘 바쁘시네요 점프림 올라야겠다 정상가서 점프림 올라야겠다 정상가서 해가 확 떠서 난 동구 중에서 명달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뭔가 이뻐 오솔떡 같은 느낌도 들고 저기 벚꽃도 피고 그래서 좋아요 경사도 무난하고 길도 좋고 아 너무 좋다 새벽에 운동하는 게 짱이네 하늘로 별다 진짜 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오니까 진짜 상쾌해 다음부터 일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찍어줄게요 나도 자 오늘 새해 헬멧도 사고 어떻습니까 착용감이 아우스 귀찮아 앞에 하나도 안 보여 여기 앞에서는 멋있는 척하고 한번 찍어야 돼요 매니저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야돼 앞쪽으로 여기? 여기 앞에? 네 몇 장 찍힌거야? 60장 찍혔네 와 진짜 멋있어 저기 하늘 와 이런 거 처음 봤어 와 끝내준다 이거 잘 영상에 담겼나 모르겠어요 진짜 멋있어요 하 하 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십시오 하 한번은 열심히 타려고 하 하 빵 먹고 가요 하 힘들다 하 지금 포리스톤 벨리에 도착했어요 오늘도 빵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15고개 갈 때 먹으려고 산건데 그래도 갖고 왔으니까 먹어야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왜 살을 빼서 땀이 달라져야 되는거 뭐 진짜 나비가 이렇게 많아 신기하다 저기 다 나비예요 하얀게 아이고 신나게 다녀서 왔어요 선대맛의 유명산 밑에 있는 마트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1등으로 왔대요 나 땀 봐요 엄청 오늘 열심히 안 탄다고 해놓고 또 티티구간에서 조금 열심히 탔어요 어필해서 살살 타고 요즘 티티구간 타는 게 재미부터 갖고 어머 아직 시간이 9시도 안됐어요 이렇게 탔는데 미리 신청한 건 아니고 네이버에 잔여 백신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된다고 해서 그냥 딱 들어갔는데 켜자마자 뭐가 딱 떠요. 눌렀는데 어?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예약이 바로 된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맞았어요. 진짜 바로 집 앞에 병원이어서 운 좋게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백신 맞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네이버 잔여 백신 거기 좀 대기 탓이다가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기사님도 백신 예약 완료했죠? 네. 얀센? 네. 언제 받는다고요? 다음 주 시원하러 가세요. 다행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맞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들 운이 좋다. 이제 다시 출발했어요. 어우 너무 아까 티티에서 가는 거예요? 잘 가요. 알았어요. 네 잘해. 살았고는 살았고. 아 뭐야. 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진짜 뭐 그거는 못 보고 출발했어요. 아 뭐야. 동부만 오면 만나. 아휴. 네. 언제 가셨어요? 저 위에 먼저 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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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설매대를 왜 가시는 거예요? 안 가봐서. 아 처음 가신 거예요? 네. 어땠어요? 미니화학상 같은 거예요? 미니화학상? 네. 그쵸. 미니화학상? 아. 나 딱 떼는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완전 신기하다. 무친 되면 동부 오면 만날 수 있구나. 물 아주 시원하다. 그쵸.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지금 농구 밭을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 빨리 가요. 양발받으러. 갑시다. 다운해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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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 났겠다. 못 보겠어. 어떻게 날라간 거야? 아 이게 불어졌구나? 이 고리 제 안 걸려. 아. 아. 부러진 건데 안 걸린 게 아니고. 아. 렌즈 깨렸어. 진짜? 봐봐야. 아. 렌즈가 또 박살났습니다 얘는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잘가라 눈이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라이딩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중간에 액션캠도 부서지고 조금 우울해졌어요 벌써 두번째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